리틀송가인 강신비의 신곡 숙뿌리가 2월 29일 공식 발매된다. 3일절을 하루 앞두고 발매되는 숙뿌리는 강인하게 뿌리내린 우리 민족의 한과 그리움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하이브리드 국악 트로트 퓨전 댄스곡으로 트로트와 국악가요의 매력을 동시에 지닌 곡이다. mbn 트로파이터를 통해 리틀송가인으로 불리우며 트로트 신동가수로 주목받은 강신비는 인기 절정이 방송예능 프로그램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화내 잃은 가수왕 트랄랄라 브라더스에 연이어 출연하며 안방팬들 사이에서 트로퀸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숙뿌리의 작곡가 권로에만은 미스트로트 송가인의 월화과약과 트로퀸 장윤정의 당신편 미스터트롯 정동원의 육신형 미스트로디 강혜연의 망고땡 미스트로트 윤태화의 아이미슈 미스터트롯의 장송오의 암행어사 트로트 신입다다. 톱3 한보미 자갈밭 슬리피의 한방이 터질거야 불타는 트롯맨 안유리 어린 나이 등을 작곡하여 주목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작곡가로 권로에만 작곡의 월화과약은 미스터트롯 디토보 최수호가 데스매치에서 블러진을 차지하며 더욱 주목받았으며 키든싱어 시즌 7 송가인 편의 축하곡으로 부른 팬텀싱어 우승팀 라포인 버전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작사가 남종구의 재치발랄하고 해악이 넘치는 노랫말과 트로트 편곡이 떠오르는 트로트인 제이콥스의 신명나는 퓨전국악 음악이 돋보이는 직진할 거야 하는 국립국악원 소속의 꽃미남 대금 아티스트 이명훈의 대금 연주까지 더해져 쑥삭처럼 쑥쑥쑥 매력적인 고개를 내민다. 앨범 크레딧 공명 콜론 쑥뿌리 슈퍼릭 장르 콜론 트로트 댄스 국악가요 표정국악 오리엔탈 팝 프로듀서 콜론 권로에만 보컬 콜론 강신비 작사 콜론 남종구 작곡 콜론 권로에만 편곡 콜론 제이콥스 코러스 콜론 이에지 어부 귀한 딸드 앰프 버니걸스 권로에만 피아노 콜론 윤형수 기타 콜론 제이슨 준베이스 콜론 제이콥스 대금 콜론 이명훈 녹음 콜론 덱스터 스튜디오 윤형수 믹싱 엑스 마스터링 콜론 덱스터 스튜디오 윤형수 커버 디스크 콜론 권로에만 스튜디오 윤형수